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행궁 근처에 있는 중국 만두 전문점인 연밀에 다녀와봤어요. 대만이나 홍콩에서 먹을 수 있는 소령포인 샤오롱바오랑 정말 비슷한 맛이 났어요. 만약에 샤오롱바오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곳에 오면 정말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홍콩만의 백방기행에 나온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줄을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제가 시킨 새우 육즙만두와 건드부 요리예요. 이후로 정말로 맛있ables. 에이픈uted 여행두굴 하려구요. 맛있다. 오랜만이야. 엄청 오랜만이야. 다른 것도 먹을게 많으니까. 좀 더 산책지가 다양해서. 다하고은 되게 비슷한 편이잖아요. 저는 그 constancy. 12,000원대에서 12,000원대 다 있으니까 12,000원대 다 몰려있어 그 가격 아니면 또 애매해져요 아예 별로가 되어버리거든요 7,000원 이러면 엄청 싼식으로 되어버려야겠네 우린 진짜 아주대 가야돼 12,000원 밑으로 먹을래 11,000원 10,000원 10,000원 3,000원 7,000원 3,000원 링크 중국식 고추 간장 같은 맛에 들어간다 대만도 시작되면 한 번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홍콩에서 한 번 더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